어? 오! 오! 받으신 것 같은데? 오! 이건 우리가 1점이다. 기분 안 좋다, 지금. 우리가 뭐 했어? 지금 하나 먹었어? 방금 먹었잖아, 오빠. 엄마가 이겼어. 그래, 방금 먹었잖아. 이야... 자, 다시. 저건 여간에 뒤바드 묻히는데. 맞아요. 어머!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언니가 1점 졌다. 1대1. 엄마,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2대1.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졌어요. 제가 잘못해서. 엄마, 잘할게. 오케이. 오케이, 할머니. 오케이, 할머니.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일 화난 표정. 2대2. 2대2? 재미있다. 덥다. 진짜 덥다. 대단하시다. 덥다. 할머니, 제가 쥐게요. 엄마, 할머니가. 오케이. 제가, 제가. 어, 잘했어요. 저, 저, 저. 이러면 끝났다. 우리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이겼잖아.